이럴 시골에서 소열이 바뀌게 되요 이번 문제는 만화 영화 문제입니다 어 이거 뭐야? 70년대 초반 아 이거 너무 아네 아 이거 내가 내는 문제야 70년대 초반 어떻게 하라 이걸 광수 몇 년생이지? 65년생입니다 85년생이지 참고할게요 70년대 초반 어린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알죠 요괴 인간 아 요괴 인간 아 아시죠? 알죠 알죠 공포 만화 영화로 많은 어린이에게 상처 아.. 많은 상처를 아 상처를 줬다고 아 상처먹고 살았어요 넌? 상처를 줬다고 아니 무슨 만화가 어린이 영화에 어린이에게 상처를 줘요 지금 그 요괴 인간 주인공 3명의 이름을 적으시죠 아 나 정말 너무 심하네 아 이건 뭐 우리 강찬이 감독님은 다 아시잖아요 3명 중에 2명 맞추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오케이 자 광수가 85년생이지 아 아아가 79년생이지만 아 요괴 인간 봤어요 어릴 때 요괴 인간 봤어요 예 그럼 진짜 상상적인 최고의 송지효씨 요괴 인간이잖아요 네 무섭게 생겼을까요? 네 망토드르고 저 기억났어요 아 되게 자신감 있게 보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데 저는 친구예요 와 진짜 뻔뻔스럽다 진짜 뻔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알아? 아 이거 고민되네 안전하게 광수 정도 가느냐 아니면 조금 모험을 해서 계리까지 가느냐 당기려! 네 가자 도전해보자 와 2위야 그럼 바로 왜 브랫 빠지는 건 맨날 나야 아이씨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여기서 올게요 자 그러면 지석진씨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야 저거요? 그러면 예리씨 응? 하나 둘 셋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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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르지 진짜 어려웠어 야 아 이거 내가 알았는데요 내가 알았어 야 근데 시원은 하겠다 아 진짜 아 아 인생 한방이야? 예리씨가 TV로 내려갑니다 네 저의 문제의 분야는 자연입니다 오 자연 길이는 세상에서 이것이 가장 높은 동물이다 목이 길기 때문에 높은 이것은 무엇일까 길이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높습니다 아 이게 제일 높은 거 그거요 그건 너무 쉬운데? 진짜 길이 됐어 확보해놓으면 길이 깡깡 높아 아 높다고요? 글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? 세 글자보다 낮습니다 예 정답이네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두 글자네 이거네 정답이야 이거네 아 광수조 안 됐네 다 알 것 같아 받침이 두 글자 다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두 글자 다 있습니다 전 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석진이 형 예 이 두 글자에 피읍이 들어갑니까? 안 들어갑니까? 안 들어갑니다 시윳이 들어간 안 들어가 시윳 들어가 송지효 나와 자 이방수 씨 답 공개하세요 뭐야 혈압이 송지효 씨 둘 셋 시작 지효은 아는 거 아니야? 마야! 마야! 아이고 아 지효가 알았구나 야 지효가 알았네 알았어 아 지호가 알았네 지호가 알았네 와 나 지호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지호가 페이크 였네 그렇네 진짜 어 지금 각자